144억 4천 아주 숫자가 의미한데 매지컬정만 하자 그게 맞는거 같아 9억 다 한손인가보다 매지컬정만 하자 매지컬정만 하자 매지컬정만 얼마나 오르는지 나도 기대가 되는구만 아 옛날에 하트 비싸게 주고 샀는데 한번 해보자 아 이거는 이제 놀장치긴 좀 그럴거 같고 나중에 나오면은 어차피 나중에 사야되니까 놀장치긴 좀 그렇고 망씨만 좀 때려박아가지고 가자 스타벅스 자고자자고 從 한 번에 본다고 한 번에 보는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씩 보여 드릴까요 자 매지컬정 100% 확률로 9에서 10일 올 때 3이 올라가죠 한 번에 보여 드릴까요 간단해 5점 남았습니다 스타보스를 그냥 하는게 나을 것 같애 욕심되지말고 최대의 110까지 가능한거지 과연 결과 아 보신분 보신분 별 달짝은야 거의 대부분 9가 붙어예요 거의 대부분 9가 붙었거든 최소 90에서 최대 110까지 가능합니다 짜잔 아 97 나쁘지 않네 97이면 소소하네 음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은거 같애 아 나 아이템 주스도 왜이렇게 났냐 자 영매를 쓴 6만3천이 되지요 30% 554 올텟이 참 많이 붙어있어가지고 장착을 해보자고 짜잔 아 4000대까지 64607까지 올랐거든요 오케이 곧 수공도 200만이나 올랐어 보이죠 200만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거 반지만 바꿔줘도 거의 7만대까지 갈텐데 아 근데 반지를 맞추는 의미가 없어가지고 반지만 바꿔도 많이 오른단 말이지 근데 반지 바꾸는게 의미가 없으니까 7만 인정해줍니까 이거 혹시? 아 요걸로 하트작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걸로 하트작 맞춰볼까요? 아 요걸로 하트작업